예쁘다. 예쁘다. 아 이 친구 예쁘네. 이 벌레 앉아서 여기 좀 차분하게 앉는 건가? 되게 뭔가 차분해진달까? 아 여기 다 있네, 크고. 아니 이거 말고. 이렇게 왕보한 게 언니한테 있구만. 안녕. 안녕. 명지. 안녕하세요. 이거 해야지, 할 건 제대로 해야지. 너 먼저야. 왜 얘 말하네? 명지. 큰지입니다. 저희 꽃꽂이 하러 가요. 저희 꽃꽂이 하러 왔어요. 꽃꽂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. 저는 한 번쯤은 해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차량을 따라왔습니다. 차량이 오늘 떡호 입었네. 네. 근데 떡볶이 어디 갔어? 반대쪽? 여기 떠요. 떡볶이. 저희가 오늘 온 꽃집입니다. 와 원 데이클래스 오겠쥬? 채령 씨? 야 너 근데 꽃집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. 왜요? 너무 예쁘네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꽃부터 좀 구경하자. 벌써 내 눈알이 굴러가는 소리 들려? 버럼버럼. 채령이가 진짜 꽃꽂이에 엄청 재밌겠다고 기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하나요? 응. 그리고 나 앞치마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. 근데 흰 셔츠를 입고 왔어야 했는데. 나 골라줘. 나 흰색 할래. 내 거 아니야? 나 골라줘. 언니? 언니 이것도 이쁘고 민트도 이쁠 것 같고. 이거 귀엽다. 좋았어. 산뜻하게 민트로 가겠어. 난 거울에 좀 대볼게. 이거 근데 내가 앞치마를 어떻게 메는지 모르겠다. 이게 크로스로 이대로. 네 맞아요. 아 여태 팔 놓은 거구나. 우와. 뭐야 민트 나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. 되게 뭔가 차분해진다 할까? 짜잔. 좋습니다. 가위부터 약간 뭔가 느낌으로. 이거는 이거고. 아 정말요? 이게 그대로 들어가야.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가운데에 꽂으면 어색해요. 되게 잘 들어간다. 되게 딱딱할 줄 알았어. 이렇게 넣어야 될 좀. 색 같은 느낌. 진짜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우와. 박원님 혼자 이러고 있어도 될 거 같은데. 우리 여성 그냥 냅다. 연필러 이렇게 퍽퍽.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러고 멍때리고 이렇게 써도 될 거 같은데. 꽃을 꽂으시는 거 같아요. 색깔 너무 예쁘다. 색깔 너무 예쁘다. 이거는 튤립 중에서도 위에가 약간 자글자글하게 비타민이가 왔어요. 데이토넛 튤립이에요. 너무 예뻐. 데이토넛. 네. 피치 스프레이 장류와 너무 예쁘다. 피치 스프레이 만들었어. 예쁘다. 예쁘다. 벌써 힘 생겨요. 정말요? 그래도 오아시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손이. 오아시스. 가운데 이루. 오아시스. 회사 이름이 오아시스예요. 오아시스. 근데 이 노랑 조황한 느낌이 들으니까 살짝 중고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아까도 유시하셨는데 아 이 친구 이쁘네. 이거 프릴 같아. 네. 예쁘다. 제가 꽃 취향이 진짜 확실한데 리시안에서 말을 들었어요. 오늘 왜 이렇게 하얀 하얀 보이지? 그러고 나? 오. 그래? 파란색 입어서 그런가 봐. 쿨턴. 그래서 오늘 얘랑 되게 잘 어울려. 저 여러분 쿨턴인데 자꾸 웜턴이나. 콘셉트 자체가 정원에서 그냥 이렇게 한아름 한아름 퍼다는 그런 느낌? 왜 이렇게 꽃꽂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고 하면은 나중에 나도 나이 멋지게 먹어서 저한테 끼고 싶다. 일단 미래가 보여. 신셔츠에 딱 남색 아침에 입고 머리 묶고 시계 예쁜 거 하고 로망이 확실하네. 확실해. 진주 귀걸이 딱 깔끔하게 딱 예쁘게 딱 하고 그냥 청바지형에 대충 입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뻐. 이제 알까? 너랑 잘 어울려 근데. 너랑 진짜 잘 어울려. 진짜 꽃을 많이 봤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세히 막 들여다보는 것도 있던 것 같아요. 아세요? 네. 맞아요. 심지어 같은 방 써서 방에 냈다 두 개 입길래. 기다려. 내가 오래 물 줘가지고 오래오래. 아침에 나 물 마시고 방컵 양보해주면 되지. 뭔가 오래가는지 볼래? 나 다육이 밖에 안 키워놓을 거든. 그래요? 이제 시작해볼까요? 좋네. 시작. 엄청 커. 이번이 꽃꽂이는 처음이야. 저는 약간 마이웨이가 이런 거 할 때도 생기더라고요. 잘 알고 있죠. 근데 그건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치 모루가. 원래는 진짜 배운 대로 착실히 잘하는데 이런 거는 더. 너무 빠르네. 나 좀 빨라. 이런 거. 너무 귀엽다. 속도가 아주 빨라. 그냥 색 보니까 평소에 그림 그리듯이 그냥. 재밌어. 어떡해. 너무 재밌어. 뭔가 딱 가운데 기준을 정해놓고만. 꽃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래? 좋아. 나는 근데 호불호가 확실해가지고. 피치 스프레이랑 이걸로 하자. 그래. 언니 이 결승전을 뽑아보면 어떻게 해. 뭐였지? 저 이름이 정답. 나그라스? 네? 이런 시연이 있었어. 미리 알렸어. 맞죠? 맞아요? 언니 그거 내 결승전이야. 내 탑2야 지금. 나는 피치 스프레이. 나도 피치 스프레이. 언니 꽃다발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?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? 어. 나는 나한테 어울리게 해주시면 너무 좋아. 야 너 방금 나한테 물어볼 거 같아. 나는 거의 없어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 좀 말씀해주세요. 오늘부터 미션 샷. 오늘부터 피치 스프레이. 저 원래 안개꽃 되게 좋아해요. 안개꽃이요? 파란색? 푸른빛도 보는 거 너무 예쁘지. 너무 예쁘다. 나 저거 하나만 껴도 될까? 그럼 꿀꽃 찾으면 좋겠다. 자 언니 튤립이 여기 있어. 저게 라논큘러스. 어떤 거? 아닌가? 데이토나 튤립이냐? 어 그런 거 같은데. 그치. 여기 라논큘러스가 뭐였지? 어 일단. 뭐야? 넘어가는 거야? 일단 넘어가자. 언니 하나하나 엄청 신중하게 하는구나. 선생님 말 완전 잘 듣는 스타일. FF. 저도 원래 FM이에요. 여러분. 있지 FM. 있지 FM이거든요. 있지 FM. 근데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성향이 좀 나타나네. 저 실례하겠습니다. 키를 비켜주시면은. 원래 앉아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건가? 엄청나게 큰 꽃이. 왜 없지? 하고 봤는데 여기에서. 여기다가. 큰 꽃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원하고. 여기 다 있네. 큰 꽃.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왕방한 거. 언니 이거 왕방. 이렇게 왕방한 게 언니한테 그만. 아니 근데 봐봐. 나 그만큼 그만한 꽃이 없다. 넌 봐봐. 넌 봐봐. 근데 이제 꽃이 어떤 가지인지 갈까. 어지러워. 뭘 선물해 줄 때. 채령이가 되게 잘 쓰면. 되게 기분이 좀 달라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나한테. 다른 애들보다. 유독 얘한테 그런 게 있어. 왜냐면. 제가 잘 쓰면 되게 잘 보여. 너무 잘 뿌듯해요. 내가 이거를 사주면. 이게 필요가 없었구나. 가 너무 잘 보이고. 이게 정말 필요했었구나. 가 너무 잘 보여. 너무 잘 티 안되는데. 에어팟 케이스 사준 거 진짜 잘 쓰는 거. 1년 내내 잘 쓰는 거 보고 정말 뿌듯했어. 그래서 진짜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가 봐. 채령아. 왜?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니까. 좋은 줄 모르겠는데. 그래 봐. 저도 모를 알았으니까. 되게 좋은 거. 취미 꽃꽂이 할 때. 뭔가 가시가 이렇게 튀어온 거 같아. 여기 단짝. 귀여운게 봐줘. 잠깐만. 언니 이름도 생각해놓으세요. 그래. 마무리가 되어가니? 그럼. 사실 그냥 언제든지 멈추기만 하면 될 거 같아. 이 정도면 될까요? 선생님. 앞에 너무 예쁜데요? 그렇죠. 네. 언니 진짜 잘했다. 언니 진짜 예쁘다. 나 커피 예쁘는데. 진짜 예뻐. 이거 똑같이 다 예쁘게 해보는 것 같아. 이거 막 이렇게 해보면 제가 간지럽다고. 이게 한 채령이의 10년 뒤에 모습이에요 여러분. 다 했습니다. 어떤가요? 색깔 너무 진짜 봄 같아. 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언니 꽃다발 진짜 예쁘다 진짜? 끝났습니다 우리 애기도 여기 한 번만 올려볼게요 우리 애기도 서 있어봐 아 그렇지 왜 망다닌다 아 커피 한 잔 알아봅시다 저는 자몽티 따뜻하게 주세요 저는 초코 라떼 따뜻한 걸로 라떼입니다 여기 좋아 가끔 서시죠 처음엔 큰 그림을 못 보고 막 하다가 나중 가서 보이더라 큰 그림이 처음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 아니 그거 자잘한 거 막 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지 언니는 초코 라떼 저는 자몽티 그다음에 피칸 휘낭씨 카라멜 피칸 휘낭씨 아 예뻐요 아 까끗해 아 까끗해 빵 한 거 시키기 잘 자몽이 살아있네 휘낭씨 먹어? 안 먹어 안 먹어? 내가 이거 손으로 먹어야 돼 내가 진짜 이거의 매력을 몰랐었거든 나 이렇게 촘촘한 빵은 별로 안 좋아해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도 되게 잘 나왔네 됐어 여기도 되게 잘 나왔네 약간 뭔가 더 자연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영화가 진짜? 하.. 브이 좀 그만해야 되는데 되게 습관성 그렇게 예쁘다니까 뭐 없잖아 귀여워 작품형을 작품을 보면서 정을 주었거든 일단 내가 생각한 건 봄이야 봄 딱 봄 같은 거 없거든 화사하고 싱그럽고 따뜻한 봄 잘 어울려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나는 오지는 처음이라 자국의 토마 기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울리게 누군같이 좋아하세요 아 근데 선물해도 되겠다 진짜 맞아요 너무 예쁜 일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뿌듯하다 좋은 결과물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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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됐다 너무 예쁘잖아 우와 오늘 저희 둘 다 처음으로 꽃꽂이 해봤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저희가 꽃다발을 맨날 받기만 하다가 되게 또 꾸며보니까 봄 너랑 봄 저희 예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들한테 한번 찍어보고 2 2 3 4 4 5 5 5 아멘